Q. A.A.A. 시장식 네 오늘은 A.A.A. 시장식에 왔고요 저희가 오늘 할 무대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가 소리권을 할 거고 리노 형의 동무가 있을 예정이라 정말 멋있을 겁니다 큰일 났죠 뭐 이렇게 평소에 해오던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고 제가 보컬을 배웠거든요 보컬을 한 달 정도 들었는데 보컬쌤이 랩을 하라고 했어요 바른이 래퍼라고 제 인생을 바꾸신 분이죠 저는 춤으로 시작했는데 랩에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오케이 그럼 보컬쌤이 그러라고 하니까 끊어놨으면 나야겠다 했어요 아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발성을 막 배웠어요 발성을 배웠는데 발성 아 아 하는데 아니 랩선생님보다 내가 발성이 더 큰 거야 막 카피 막 하고 하다가 이렇게 랩을 시작했고 내 춤이 끝나고 이게 처음 카피한 랩이고 이제 내가 써볼까 가사를 써볼까 재밌는 거예요 음악을 배웠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얘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 아 장난 아니고 그냥 약간 나한테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공부하지 않아요? 아 난 뭐가 있어 누가 막 뭐라 해도 알았어 일단 난 뭐가 있는 거 같아 뭔가 나를 계속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 항상 만들어야 돼 아 오늘 아 시상식 준비했어 시상식을 한 지 꽤 오래돼서 궁금하네 어 이번에 스테이가 들어오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랑이랑 같이 쓰고 싶지 않아요? 저도 별로예요 아 진짜 가버렸네 아 그래 어 이제 내가 막낸가? 응 맞아 내가 왜 막내 기분이지? 그래 아 이거 계속 하고 있어 몰랐네 어 야 아 오 야 더 땡기는데? 아 시원하네 그래 그래 엉덩이가 아주 무겁네 응 그래 스트레치 좀 확실하게 해야지 내 기준 최고의 엉덩이 흐흫 흐음 음 음 제일 이쁜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차명이 이제 날 이긴 거 같아. 형이 잘못한 거지? 사진이 없어. 근데 왜 나한테 투덜투덜이라는 거야? 이현이가 이쁜 사진 찍어주면 되잖아. 형 위해서,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이쁜 사진 어떻게 찍어? 이쁜 사진 찍어? 요! 요! 다운. 다운. 야. 섹시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둘, 셋. 됐어. 찍어줘, 멀리. 어, 야, 융복아. 융복아. 알았어. 좀 더 가르쳐. 자. 하나, 둘, 셋. 둘, 셋. 아, 어떡하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형 사진 작가님. 좋았어. 아, 저희가 AA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스테이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어때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너는 이래. 나는 너무 좋지. 저희가 이번에 AA에서 많은 걸 보여드렸거든요. 랩도 랩이지만 동무도 보여드렸고 저희의 필살기를 다 공개한 느낌? 그래서 우리 스테이가 좋아해 주셨길 바라고. 저희 무대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또 봅시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셀카 찍었어요. 오케이. 스테이 고마워요. 형이 화장 입었는데 뭘 받았다. 뭘 받았냐? 맨날 나 괴롭혀서 뭘 받았냐? 다친 거 아니고요. 그냥 잠깐 배웠어요. 알 세탁 먹고 있잖아. 야, 봐봐. 다 해봐. 계란. 계란 볶음밥. 이거 마이크 가리면 소리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언이 먹으라고 꼬박을 쳤어요. 그래. 이렇게 착한 동생이 어디 있는지. 맛있지? 안녕. 아, 오늘은 좀 더 쿨한 의상을 입어서 이렇게 좀 수트 젠틀맨 느낌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입게 되니까 되게 무슨 파티하러 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많이 기대해 주셨어요. 스테이의 많은 사랑과 관심도 보내줘요. 저희가 모두 AL까지 감사합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어제 설레서 잠을 못 자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설렜어요. 너무 그래요. 어? 아침 일곱 시에 운동 갔다 온 거 아침 일곱 시에 운동을 갔다 온 거 이제 그만큼 건강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깜짝 놀랐잖아. 어제 얼마나 잠이 잘 왔어요. 사실 푹 잤어요. 죄송해요. 푹 잤어요. 푹 잤는데 아이고 또 이제 아침부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어, 뭐야? 적도를 다섯 개만 했어요. 워, 겁나 귀엽다. 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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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가 가슴을 했어. 펌핑 데이처 항상 우리 하니 형은 펌핑 데이처. 정말 가슴이...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구나. 어, 이런 말 해도 되있지 모르겠지만 하니 형이 가슴 근육이 정말 이쁩니다. 하니, 가슴 큼. 하니, 하니 형 좀 커요. 어머! 윤호 형이 아주 몸이 예쁩니다. 곧 복근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머. 복부 아니에요? 복부. 제가 복근을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아 복근 만들거면 닭가슴살 복근맛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되게 열심히 해요. 너무 힘든 거 걸려고요. 살려고? 너 그거 10개 사고 필요한다 이제. 그래? 나도 그래. 나 뭐하러 그랬어?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백기왕자님입니다, 여러분들. 백기왕자님이 EA에 떴어요. 다들 반길 준비하세요, 스테이 공주님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스테이 공주님이 아닌데. 스테이 왕자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정돈은... 호라야죠. 시크 창빈이에요. 창빈아 부러봐요. 왜? 시크. 약간 이리노 같긴 하죠. 니누 형. 니누 형. 니누 형. 손 괜찮아? 니누 형. 시크가 저 이게 아니었네요. 이건 애네요. 응. 전 손이 다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쳤어요.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잠깐 고정해놓는 것뿐.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한일을 걱정해주세요. 수명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스테이크 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장식에 왔는데요. 이렇게 엄청 fabulous한 곳에 와서 정말로 너무 기분이 플래셔합니다. 잊지 않고 오늘밤에 천년의 사랑입니다. 천년을 위해서 소원을 잊지 않아야겠죠. 그동안의 때마다 이틀 억히 천년을 위해서 소원을 잊지 않아야겠죠. 10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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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렇게 숙괄복족하니 굉장히 즐겁고 또 재밌는 고맙습니다. 오늘 또 무대를 리노 형 동무도 있고 스릴 하차의 랩 무대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오랜만에 또 도미노도 했습니다. 만광금. 오랜만에 시상식에 나오니 달짝지근하니 좋네요. 안녕히 계세요. 달짝지근이 왜 나오죠? 저 짭조름한데요. 짭조름하세요? 아 시상식이 감칠맛이 엄청 높니다라고. 네 여러분. 감칠맛이 나는 시상식에서 감질만 나는 저희 스트레이키즈 무대를 한번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히만 안녕히 계세요. 몬돌이 같아요?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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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아. 몬돌이 같아. 랭. 내가 먹는 모습을 찍지 말란 말이야. 뭐해?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뭐 시켜 먹을래? 뭐가 어때? 어? 뭐가 어때? 안 치고. 어? 안 치고. 형 좀 시켜봐. 네가 시키면 내가 계좌이치게 줄게. 팁으로 5,000원 더 넣어줄게. 진짜로? 하나 넣어줄게. 나도 시켜줘. 주변에 맥날이 있나요? 맥날이 괜찮은데요? 맥날이 시켜도 되고. 아 그러니까 밥을 맥날으로 먹겠다고? 미쳤어? 간식 간식. 간식. 간식 아니야? 넌 햄버거 하면 밥이 되냐? 간식이 돼. 조용히 해. 아이일나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에잇? 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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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예나 시간 더 남을 때? 잘 찍을? 가자. 오늘 시크하게 찍어줘. 수트 입었으니까.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마. 좋아 좋아. 예인 나 형도 찍어줄게. 스테이크가 찍어줄게. 잘 찍어. 아 진짜.. 아 믿어봐! 아 진짜.. 이해가 왔는데 진짜 아니면 와서 찍어달라고 하죠? 아.. 시간 아깝다 진짜 클로즈 샷 아니면 뭐.. 클로즈 샷? 클로즈 샷? 어 안 될까요? 가까운 샷 아니면 조금 먼 샷 아니면 반반신 샷? 반신 샷? 어 그래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잇! 아잇! 흔들지 마 야 반신 샷이면 반만 나오잖아 조금도 들리겠다 반만 나오겠다 아 저기 옆에 가만히 있어봐 야 그림자가 너무 나오는데? 이거 그림자 누구야? 어? 누구냐고 이거 누구야? 난가? 그런 거 같은데? 아 형 나와요 아! 찍었어x2 반대x2 반대 가봐! 이거야x2 오! 오! 내가 말했잖아 이쪽 거라고! 야이씨! 아! 아! 말했잖아! 날 비가 주면 오늘 훨씬 레전드 사진이 나왔을 거에요 근데 평소와 똑같은 사진 나오는 거에요 이제 이쁜 옷 입은 거 코어 어? 버거 벗어 야 니가 앞으로 와 내가 앞으로 와? 머리가 너 얼굴 너무 작다 그래 그래 아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양정인이 A형 물병자리 심이? 사복 구경하기 보조개? 제가 버블로 스테이에게 음성을 보냈는데 스테이가 너무 좋아해서 기뻤어요 저는 윈터포이스요 되게 뭐라야될까 약간 그 감성이 옛날 K-POP 감성 그런 느낌이고 되게 약간 저 처음에 한이형이 들려줬었거든요 그때 언제지? 마이비 비디오 찍을 때 이제 한이형이 아 나 노래 하나 썼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때 딱 들었거든요 듣고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앨범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게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싸브 파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들어가는 딱 그 싸브 파트에 윈터포이스 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되게 뭔가 아련 촉촉해지고 그 옛날 K-POP 감성이 바로 딱 생각나는 그런 느낌? 스테이 어 저희가 크리스마스 히블로 컴백을 했는데 뭐 비록 음방은 없지만 스테이가 그래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노래 정말 좋은 노래 많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연말 무대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 나올 연말 무대도 계속 봐주시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볼 거예요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톱스타 양조준 너무 되게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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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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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 요그릇 저는 블랙 펄 아니면 안 먹어요 화이트 펄은 뭔가 그 식감이 별로야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JYP 뉴스 한지성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김승민 씨가 양정희 씨를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 진입 여부를 묻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 나와 있는 한지성 기자는 지금 김승민 씨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승민 씨? 네 지금 심정이 어땠죠?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았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나 물증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주먹이 깨끗합니다 아니 아니 이것으로 보아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절대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정희 군은 주목해 주십시오 양정희 군은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거 되게 그렇고 말해 가슴 왜 뛰어났어요? 아니 제가 한번 제가 한번 맞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니 안돼 형 진입 여부를 공개해야지 뜨거워 내려놔 손 시스루란 말이야 시스루야? 어 안 돼 저희는 좋아해 벗어 싫어 안 돼 난 노출 안 할 거야 안 돼 자 가 동백 때리지 마 아 아 아 아 결국 불 못하고 말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안 낚이네 가자 이코 일 없을 거야 고소한 나의 마이 예상 우리의 퍼포먼스 스트레이 키즈 스테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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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2월 3월 축하드립니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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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땡큐 동봉 애들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너ём 너로 셋 셋 호기 아 귀엽네 숟가락 상대하네 왜 그렇냐? 한, 한, 한... 한, 한, 한! 스트레이키즈의 첫 대상! 축하합니다! 우와! 나 사진 찍는 줄 알고 V 하고 있었어! 에이! 고맙다! 나 사진 찍는 줄 알고 V 하고 있었다고! 우와! 대상! 아 미쳤죠? 미쳤어요 소상, 중상 아니죠. 대상입니다. 대상! 이게 다 누구 덕? 스테이 덕! 누구 덕? 스테이 덕! 누구 덕? 스테이 덕! 내가 먹고 싶은 건 베이징 덕! 스테이 꽥꽥! 뭔가 받으면서도 되게 뒤에서 다들 막 믿기지가 않아서 얼떨떨했는데 대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뭔가 뭔가 심장이 되게 멈추는 것처럼 되게 찡했거든요? 대상 받고 심장밥이 걸리면 안 된다?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너무 깊었어가지고 사실 안 나있어요. 맞아. 실감이 잘 안 나요. 우리 또 3년 전에 AA에서 신인상으로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마다 상 받으면서 이제 올해 대상까지 보게 되니까 더 이렇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앞으로도 더 성전이 되지, 결국엔.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더 좋은 상을. 더 좋은 상 받을 것 같아서. 스테이에게 더 많은 선물을 정말 준비하고 또 또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상에 보답할 수 있는 이 상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음악과 무대 그리고 저희의 잘생김? 음악. 그런 걸로 보답이 되어야죠. 조금 노력하셔야겠네요. 좀 노력해야겠다.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는데 이제 정말 보답할 수 있게 우리가 진짜 훨씬 더 앞으로 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세이 고마워요. 세이 고마워요. 사랑. 감사하다. 으앙! 고맙다,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하다. 이쪽에 길이 없다, 고맙다! 응, 이쪽에 길이 없었어! 이쪽으로 갈게! ena! 어섀 붕은 손에 가. 손에 가.